안녕하세요. 팔레옹보험은정리의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팔레옹보험 인사 일시납부생명보험과 상속재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9다 30093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소송이고요. 원고가 채권자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이 있는데 한정승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원심부에서 패소했다가 상고해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승소한거죠. 이 망인은 98년 3월 4일날 원고에게 7월 31일까지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약정서를 투여합니다. 이 3천만원을 왜 지급하는지까지는 안나옵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체시 지원소를 지급약정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돈을 안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원고가 망인의 상태로 2008년 8월 27일날 3천만원 달라는 판결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도 여전히 돈을 안주는 거죠. 그런데 망인은 2012년 9월 27일날 보험사와 망기 10년짜리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합니다. 그러니까 망인의 돈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원고는 잘 안준거죠. 어쨌든 보험료 1억원을 납부하면서 10년간 연금보험을 든거에요. 이 보험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가입자죠. 보험에는 보험계약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험이 종료가 됐을 때 나중에 환불받는 사람. 그 사람을 만기 종료 시에 어떻게 하는데 보면 여기 보면 이 보험수익자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망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달 일정을 받아가요. 그리고 만기가 돼서 10년이 되면 피의보험자 생존 시에는 납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1억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자의 수익의 일부를 연금보험으로 주고 그거를 보험상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망기 전에 피의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적립금액을 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적립금액은 1억원이었는데 1억원보다 조금 더 주는거에요. 그런데 망인은 결국 생존 시에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고 사망시에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을 해서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2012년에. 그런데 망인이 2015년 12월 14일날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들이 2016년 2월 16일날 공동상수익인으로 해가지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 뒤에 수령한거죠. 그런데 이 피고들이 2017년 7월 28일날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했는데 그때 이 사망보험금을 재산복음에 기재하지 않은거에요. 그런데 왜 2017년 한정승인을 했냐면 아마도 그때쯤에 생각지 못한 채권독촉 그러니까 망인의 채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 한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는데 그때 이 한정승인신고를 할 때 이 사망보험금의 재산복음에 기재하지 않았어요. 결국 무엇이냐. 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상속인이 지정됐을 때 이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냐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냐. 만약 상속재산이라면 한정승인을 할 때 반드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서 단순승인. 그러니까 단순 상속으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이 고유재산이라면 안정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갱점은 결국 이 상속연금형 즉시연금 이 연금이 연금보험이 보험의 사망시 보험금을 상속이 받아가는거. 이 보험의 내용이 과연 상속재산이냐 고유재산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금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어서 보험사고가 아닌 상속재산 이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법정 단순승인으로 그러니까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에 법정 단순위로 받기 때문에 결국 원고청구는 피구들의 고유재산에서 값도로 가는 원고승수 판결을 한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의 보험자의 사망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액보험료를 일시 납입하고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뭔지는 몰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적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결국은 피구들의 보험금 수령은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상속재단 처분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2017년에 있었던 한정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판결해라 라고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 이 보험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본 겁니다. 원심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이전이 맞다 이렇게 본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약간 상속재산 이전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돈은 그대로 1억원 그대로가 지금 상속률이 넘어갔는데 사실상 상속재산의 이전 안익으로서는 이게 갈 이유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불구하고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본질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괜찮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상속재산의 실질을 이전하는 효과를 대법원이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결국은 상속재산을 넘겨주는 하나의 편법으로서 계속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것입니다. 결국 이 판결 때문에 아마 이 보험은 많이 판매가 되겠죠. 어쨌든 대법원이 이 보험에 대해서 생명보험이라고 봤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되고 따라서 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것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